자, 인사 나누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들어오는 시간이 거의 정확해요. 딱 되면 들어가고 5분도 안 늦어요. 제가 항상 수업 오면 한 20분, 30분 전에 학원에 와 있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이 합격자 발표죠. 발표인데 문제는 네 문제가 구제가 됐어요. 저는 정답이 두 문제, 복수정답 두 문제. 부동산 학계론에서 한 문제가 됐고 민법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제 의견은 모두 정답이 아니고 원래 복수정답인데 모두 정답 처리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1차에서 두 문제가 구제가 됐습니다. 두 문제면 합격자가 몇백 명 확 늘어나요. 원래 그렇게 한 문제당 보통 몇백 명이 걸려있거든요. 제가 한 문제로 떨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그걸 알아요. 한 150명 정도가 걸려있었거든요. 저 시험은. 요즘은 아마 중개사 같은 경우는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 이 두 문제가 구제되면 아마 따따불로 아마 합격자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2차 시험은 중개사법에서만 두 문제가 구제가 됐습니다. 하나가 복수정답, 하나는 전원정답 해가지고 구제가 됐어요. 그래서 2차 같은 경우도 중개사법이 좀 어려웠거든요. 세법하고 두 개가 좀 어려웠었는데 아마 좀 합격자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전문가들이 문제를 내도 그렇게 복수정답이 나오더라고요. 전원정답이. 여러분도 나중에 합격이 되잖아요. 발표가 되면 한 문제나 두 문제의 차이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슬하게. 그럼 기다려 볼 필요는 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검토해가지고 구제하거든요. 학원에다 이건 이의 제기할 문제다라고 해서 다 보내줘요. 그러면 그걸 학생 이름으로 올리거든요. 이의 제기를. 72문제 정도를 이의 제기했는데 이번에는 네 문제를 받아준 거죠. 이런 것들. 되든 안 되든 다 올리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자 오늘 수업은 어디를 할 거냐면 계약법을 우리가 할 건데 그 전에 OX문제를 하나 좀 정리해드릴게요. 이 OX문제 앞심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민법 총칙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마다 나름도 1년 동안 자기들 패턴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OX문제는 다음 주에도 우리가 진도는 계약법을 나가지만 실제는 무효 취소를 제가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할 건데 계속 두 개를 같이 잡아가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 교과서로 폐지수로 따지면 몇 페이지에 있는 분이냐면 119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119페이지에 보면 협의의 묵권대리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나올 겁니다. 보이신가요? 민법총칙에서 협의의 묵권해가지고 거기 보면 옆에 28회, 29회, 30, 31회, 32회까지 쭉 나와 있잖아요. 출제 연도가. 내년에도 33회는 분명히 들어갑니다. 여기에가. 그런데 이게 항상 사례 문제예요. 사례 문제이기 때문에 사례 문제를 좀 대비할 필요는 좀 있어요. 이걸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게 한 30분 걸릴 건데요. 우리가 그 협의의 묵권대리는 원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용어를 좀 조심할 것은 묵권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대리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좀 있어요. 사례를 보면 하나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일단 권한이 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붙이냐면 이걸 묵권이라 그래요. 권한이 없다. 묵권 그러죠. 권한이 있다 그러면 육권이 되겠지만 권한이 없으니까 묵권이 될 거고 이거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대리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거든요. 의리라는 사람은 누구에게? 병이라는 사람에게 계약을 맺을 때에 여기다가 저는 갑에 대리는 의린데요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현명이라고 해요. 현명. 그러면 이 을과 병 사이 발생되는 효과가 이렇게 갑에게 기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현명의 이유가. 그런데 현명을 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대리라고 해요. 대리 이런 식이거든요. 현명이. 그러면 권한 없이 을이 갑의 부동산을 갑의 이름으로 매매가 됐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묵권 대리라는 의미가. 그런데 이렇게 돼요. 갑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갑의 부동산의 등기부를 위조를 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현명이라는 걸 할까요? 안 할까요? 분명히 안 해요. 현명을 하게 되면 저는 갑에 대리는 을인데요. 그러면 병이 물어볼 거예요. 등기부는 네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왜 갑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조가 돼서 을 앞으로 등기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을이 자기 것이냐. 이렇게 매매가 돼요. 그렇죠? 이건 대리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대리가 아니에요.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 이걸 얘가 권한이 없다. 이게 무권리자라고 그래요. 무권리자의 이걸 처분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고 얘는 무권대리가 돼요. 다르죠? 엄연히. 그렇죠? 이게. 이건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 지금 설명할 거고 가장 문제는 이거예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걸 31회 때 기출을 시켰어요. 학생들은 당황을 했죠. 이 문제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두 가지 문제가 됐었어요.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게 무효. 이게 무효행위거든요. 무효행위. 무효행위를 추인한다. 무효행위 추인을 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추인을 해서 이걸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면 되지 않겠니? 이걸 주장하는 학자가 하나 있었고. 아니다. 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도 이 무권대리, 이 무권대리를 적용해서 이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갑의 추인권을 인정해 주자. 그럼 이 차이가 뭐냐면 무효행위 추인은 새로운 계약으로 취급을 하지만 이 무권대리 행위 추인은 이건 소급해서 효력이 나타나요. 처음으로 가서. 이건 새로 계약을 맺는 걸로 취급을 하는 거고 얘는 소급해서 그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건 소급 유효가 되거든요. 이 두 개가 나중에 충돌이 생겨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뭘로 가냐면 이 무권대리를 적용하자는 걸로 판례가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달하고 싶은 것은 무권대리라는 의미하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엄연히 다른데 효과는 같이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 하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약간 깊이 들어간 거거든요. 다시 이제 가볼게요. 그래서 무권대리라는 개념, 무권대리, 대리대리라는 것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표현대리, 대리가 됐다는 건 현명이 됐다는 의미거든요. 항상 현명을 해서 대리인처럼 행위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위조했다는 말하고 좀 다르다는 개념이죠. 그럼 이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무권대리는 항상 해념마다 시험에 배정이 돼요. 그런데 나오는 지문은 한 개가 되어 있어요. 이건 한정품이에요. 그래서 그 지문만 외우면 되는데 지금 OX 문제가 총 19개 지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만 외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10월 29일 날, 지금 시험 발표가 됐죠. 이제 일자도 10월 29일로 확정이 됐어요. 마지막 토요일인데 그날 40 문제가 나올 때 이 협의의 무권대리는 섬장에서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개만 외우시면 이건 문제는 무조건 맞춰요. 그런데 그걸 맞추려면 갑은 을에게 이렇게 지금 대리권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하고요? 상대방 병하고 저는 갑에 대한 을인데요 현명까지 하고 여기서 매매 계약을 이렇게 체계를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그럼 계약 자체는 누구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요? 누구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을은 지금 대리권이 없는 누구예요? 무권 대리인이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행위에 대해서는 원래 갑이 책임을 집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책임 져야 안 져요? 안 집니다. 그렇죠? 이건 무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넘기거나 대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다고 원래 효과가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1억짜리 집인데 이걸 3억에 팔았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갑의 입장에서는 그 집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다면 추억이 없다면 그냥 3억이니까 이기잖아요. 그냥 팔고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추인권이 있어요. 추후에 인정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추인 거절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렇게 추인 거절권.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무권되는 거의 대부분이 이 추인권이 거의 다섯 개 지문이 나오면 두 세 개가 들어가요. 이 권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추인은 추후에 인정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얘는 소급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는데요. 소급 유효인데 그때부터 유효 그러면 안 돼요.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유효가 되는데 단 조심할 것은 추인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이 무권대리가 유권으로 바뀌거나 사후에 대리권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무권은 무권인데 이 효과에 대해서만, 이 계약의 효과에 대해서만 처음부터 갑이 가져가겠다, 책임을 지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급 유효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추인권은 단독행이에요. 단독행이다, 이건 뭐라고 하냐면 형성권이라고 하는데 형성권 단독행이 그래요. 그럼 단독행이기 때문에 상대방, 즉 병이란 사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어요. 원래 계약을 추인하는 거니까 누구예요? 병의 상대방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세 번째,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본인이 갑입니다. 지금 갑이 추인권을 행사할 때 일부만 추인하거나 또는 변경 추인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계약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할 수가 있거든요. 고민을 해보세요. 원래 추인은 이 계약 전부를 추인하는 게 원칙인데 일부만 추인하거나 변경 추인한다는 것은 갑이란 사람이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쪽 빼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뒤집으면 상대방이 뭐예요? 손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일부 추인하거나 변경 추인할 때는 이 병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병이란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럼 여기 위에 있는 단독행이 동의 얻을 필요 없다는 것은 전부 추인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일부 추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변경 추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네 번째 하나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추인은 무권디는 을에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 병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갑이란 본인이 누구에게만 을, 이 무권대리 있죠. 무권대리인에게만 추인을 했어요. 이렇게. 그럼 지금 상대방 병은 을에게 추인했다는 걸 알 수도 있고 또는 모를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내용 자체가. 그러면 얘한테만 추인을 했을 때 이 병이라는 사람 있죠. 병이 이 을에게 추인했다는 사실을 아냐. 알고 있느냐 아니면 병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알고 있다면 갑은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얘가 모르고 있었다면 이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병은 갑이 추인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나중에 가면 결론은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이따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4번 지문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28회 때부터 정답이 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문은 꼭 문제를 내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지문 자체가. 추인 거절권이거든요. 추인 빼버리고 거절권 해도 상관없어요. 거절한다. 계약을 안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확정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돼요. 그럼 확정적 무효라는 것은 결국 누가 해요? 이 갑이란 본인은, 이 본인입니다. 본인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안 진다는 거예요? 안 진다 이런 개념이에요. 나 안 팔아. 나 돈 안 줘. 등기 안 줘. 뭐 그런 거겠죠. 이 병이란 사람을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히는 제3자입니다. 계약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원래는. 그런데 상대방은 두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죠. 하나가 최고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철회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는데요. 최고권은 물어보는 거예요. 야, 지금 의리 당신 집을 3억에 팔았는데 너 계약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최고예요. 저희 집사람은 밥을 차린 다음에 딸내미한테 야, 밥상 차렸다. 밥 먹을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 사실상태, 밥을 차렸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게 최고예요. 우리가 통신요금을 내지 않으면 아니면 대출 이자를 내지 않으면 문자가 와요. 띵동하고 고객님, 날짜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고요. 그렇죠? 그게 일정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 친구한테 전화하지 않아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야, 나 지금 2시 10분에 도착해서 너 어디 있어? 안 와? 이게 뭐야? 나 사실상태를 알려주면서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최고라는 걸 너무 많이 써요. 그런데 그게 최고인지를 모르고 쓰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건 최고는요.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하나는 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최고를 하는 거예요? 갑에게. 그런데 병이요. 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의리, 무권대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했을 수도 있고 모르고 계약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뭐예요? 불문해요. 불문하고 당연히 뭡니까? 최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고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최고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찔러보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길거리 지나가는데 뭐예요? 남녀가 손잡고 가더라 이 말이죠. 그렇죠? 여자분이 아주 예뻐요. 아주 예쁜데 남자가 우량차요. 아주 막. 덩치도 크고 무슨 프로레스인처럼. 그런데 예쁘니까 뒤돌아가는 친구가 그래도 커피 한번 먹어볼까요?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찔렀는데 죽죠. 얘는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최고예요. 그러니까 예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물어볼 수는 있는 거야. 얘가 묵건대리든 묵건대리가 아니든 알도 모르든 상관없이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최고란 말이야. 그래서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는 거고 최고를 누구한테 했냐면 본인한테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확답을 하면 좋은데 안 했다는 거야. 딸내미, 밥 먹을래? 밥상 차렸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럼 뭘로 보는 거야? 먹겠다는 거야? 안 먹겠다는 거야? 그런데 보통 엄마, 아빠는 기다리죠. 그렇죠? 이게 먹을 때까지 그러지 마요. 치워버리세요. 왜요? 이건 뭘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거절로 본다. 이거예요. 거절로 보니까 당연히 거절했잖아요. 그럼 본인은 책임을 져야 안 져야? 안 진단 말이에요.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의미 자체가 그 다음에 철회권 가볼까요? 철회 철회라는 건 계약 안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상대방의 철회권은 두 가지 1번 철회권은 반드시 상대방은 의리, 무권대리가 아니다. 진짜 유권인 줄 알고 계약을 맺었어야 돼요. 선의 자만 행사를 하고요. 아기 차는 철회권 행사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철회권을 행사하면 뭐가 되는 거죠? 확정적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상대방의 전유물 그 다음에 본인의 전유물인데요. 이때 조심할 것은 이 권리가 바뀌면 안 돼요. 얘는 얘 거고 얘는 얘 건데 여기 초인권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유효죠. 그런데 철회권 보니까 뭐예요? 무효. 그러면 철회권하고 초인권은 뭐라고 했나요? 효과가 상반되죠. 그렇죠? 이게 상반된단 말이에요. 올해도 기출됐어요. 이 문제는요. 철회권을 행사해버리면 무효가 되니까 본인은 추인할 수 없고 본인이 주인권을 행사해버리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효과가 상반되기 때문에 그럼 추인은 언제까지 행사해요? 철회하기 전까지고 철회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요? 추인하기 전까지만 가능해요. 책임을 묻습니다. 이 친구한테. 왜? 을은 어떻게 보면 병을 실용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기분 나쁘죠. 누구는요? 병은 을에게 책임을 모를 수가 있다고. 그럼 책임을 모르려면 여러 개의 조건들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린 건 두 개만 외워달라고 했어요. 하나가 뭐냐? 을은 제한능력자가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가 특히 미성년자. 미성년자이면 책임을 모를 수가 없어요. 미성년자를 더 보호해 주거든요. 제가 그랬죠. 길거리 지나가다가 깡통이 날아와서 내가 뒤통수를 맞았는데 뒤돌아서서 얼굴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신자밖에 안 보여요. 눈동자는. 그리고 뭡니까? 침도 흘려요. 그럼 내가 나무라겠어요? 그냥 가겠어요? 그냥 가겠죠. 책임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야. 미성년자에게는. 뒤집으면 미성년자에서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돼요. 아니어야 책임을 모를 수 있는 거라고. 책임을 모르려고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책임이 뭐예요? 그러면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누가 선택을 할까요? 그랬더니 상대방 병. 상대방이 선택을 하는데요. 이걸 나중에 묵권대리인이 선택해요.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 션범위에서는 이 선택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택은 션범위에서는 세 개밖에 없어요. 나중에 가보면 세 개만 애우시면 돼요. 세 개만. 여기서는 상대방이 선택하고 나중에 뭐가 나오지. 점유자, 회복자에 가면 거기에 회복자가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유자가 선택을 해요.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은 아직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두 개. 이분이 돌아가실 수 있다고 그랬죠. 본인이. 이건 아들인 거고요. 그러면 상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내미는 아버지 집을 팔아서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이었는데 그 충격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나중에 깊이 반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반성을 해서 이 상대방 병한테 뭐라고 하냐면 미안해. 내가 계약을 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내가 두 개의 권리를 상속받았어. 이때 거절권을 내가 행사해가지고 그 계약을 무효로 해야 되겠어. 하고 상속을 받은 다음에 이걸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네. 없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거절을 해버리면 무효로 시켜버리면 자기가 계약을 해놓고 자기가 무효시키는 거잖아요. 이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거야.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 그럼 왜 계약을 했냐. 하지 말 거지. 그래서 네가 아무리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상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끝을 보세요. 그러면 거절할 수 없다가 정답인데 있다라고 나오면 그건 틀린 지문이에요. 100%가. 그래서 이건 별로 안 돼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 두 개 하나, 이 네 개인데 이 정도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지문을 두 번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제가 풀었어요. 1월에 가면 세 번째가 될 거고 3월에 네 번째 5월에 다섯 번째를 했는데 그때까지 안 해오면 신의칙에 위배돼요. 민법체 2조에.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와야 돼요. 이걸 먼저 해왔다는 전제에서 이제 지문을 풀어드릴게요. 10분이면 끝나니까 이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묶은 대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묶은 대리는 본인의 이름으로 취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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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취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없다. 옳은 정답이죠. 이건요. 그래서 묶은 대리는 본인이 취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취인을 했을 때 효력이 있는 것이지. 두 번째 묶은 대리니 취인한 경우 자 취인했다 누가 취인한 거죠? 본인이 취인한 거죠.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그때부터인가요? 아니면 소급인가요? 소급하여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소급하여 생기는 것이지 그때부터 그러면 안 돼요. 그때부터 그러면 안 됩니다. X 자 3번 본인이 동그라미 주체네요. 본인이 상대방에게 취인을 한 후에는 자 취인했습니다. 취인했다는 건 뭐가 된 거예요? 소급해서 유효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은 매매계약을 철회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철회는 뭐예요? 무효죠. 그러면 이 철회와 주인은 어떻게 된다? 효과가 상반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본인이 취인을 한 후에는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오른정다. 4번 본인은 동그라미요. 자 취인의 의사표시를 끊고요. 묶은 대리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에브리바디예요. 누구에게나 취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자 5번에 보면 묶은 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추인 동그라미 쳐요. 추인 누가 한다고요? 본인이 그럼 대리행위로 인하는 권리에 승계인에게도 그렇죠? 누구에게나 할 수 있어요. 추인은 묶은 대리 상대방 승계인 에브리바디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본인이 상대방에게 여기서 여섯 번째는 오타가 생겼어요. 나도 어제 알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여기 상대방이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워버릴까요? 여기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묶은 대리인에게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고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를 그래야 해설자하고 정답지가 맞는데 읽어볼게요. 본인이 주어가 누구에게 묶은 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한 거예요? 묶은 대리인에게 그러면 상대방은 추인의 의사표시를 알기 전이다라는 말 보이죠?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몰랐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상대방이 본인이 추인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럼 상대방은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의미고 상대방이 묶은 대리인에게 추인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추인의 효력은 나와야 나오죠. 그럼 이건 처리가 돼야 안 돼요? 처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묶은 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상대방이 알기 전이라고 돼 있죠? 알았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그럼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가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밑에 이거 이것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28회 이후에는 계속 문제를 내고자 하는 거고 지금도 가끔 예상문제 모의고사 거의 다 나와요. 이 문제가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질문 자체가 자, 그 다음에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 보인가요? 추인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추인은요. 단독행위죠. 그건 단독행위니까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우리가 의사표시는 항상 분류식입니다. 그래서 서면 구두 명시적 묵시적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묵시적으로 인정한 판례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자, 밑에 8번 봐볼까요? 이걸 하나 해볼게요. 여기다 하나 써볼까요?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약간 어차피 이 프린트는 들고 다니면서 애와야 되거든요. 다음 주까지는 자, 묵시적 방법으로 추인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판례가 추인으로 인정한 판례가 몇 가지 있고 추인을 부정한 판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1번 2번 첫 번째는 이거였네요. 만약에 무권대리인이 계약을 했는데요.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전부를 이행하거나 일부를 이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이걸 수령했다는 거야. 그럼 수령했다는 건 추인한 걸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안해. 먹어. 미안해. 먹어. 했더니 뭡니까? 나 화났어. 안 먹어. 그래 정상인데 먹어. 먹어. 나 화났지만 그냥 먹는 거야. 하고 먹더란 말이에요. 화가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리고 있다는 과정이잖아요. 또 아니면 유예 요청이에요. 이 유예 요청은 참 재밌는 판례였는데요. 나중에 전화가 와요. 신랑한테. 누구세요? 그랬더니 사채업자야. 난 돈 빌린 적이 없는데 와이프가 내 명의로 돈을 빌렸다는 거야. 묵건들이. 돈 갚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을 거 아니야. 집에 쫓아가서 집사람하고 푸다거래 하겠죠. 왜 내 이름으로 돈을 빌렸어? 왜 말도 안 했어? 그렇게 막 싸우다가 베란다에 나와서 씩씩거리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 사채업자한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뭡니까? 지금 돈 없으니까 한 달만 연기에 좀 해줘. 한 달만. 그럼 갚겠다는 거예요? 왜 안 갚겠다는 거예요? 그게 유예 요청이에요. 그래서 이건 뭘로 받다는 거야? 추인으로 받다 안 받다? 판례가 봤어요. 이건요. 그런데 이걸 팔았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형사소추를 안 했거나 두 번째는 이걸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를 했다는 거예요. 방치. 그럼 이건 추인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판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만 나중에 꼭 건드려 놓습니다.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8번에 본인이 동그라미 무권대리에 대한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기간 뭐라고 했어요? 장기간 방치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글자가 나와요. 장기간 방치했죠? 그럼 추인이다. 추인이 아니다. 오케이. 볼 수 없다. 그래서 옳은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여기 지금 나오는 19개는 전부 다 기출 지문입니다. 반드시 애완화해야 될 지문들이에요. 무조건 말아오는 문제니까. 9번 가볼까요? 본인이 매매계약 내용변경 동그라미 내용변경 저 같으면 내용변경 밑에다가 뭣도 쓰냐면 일부 추인도 써놓을 것 같아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를 추인할 때는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요.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옳은 질문. 효력이 없다. 그랬으니까. 자, 계약체 길시 묵권된 사실을 상대방이 뭐예요? 알았다는 게 뭘까요? 알았다. 이건 악이라 그래요. 상대방이 알았다. 악이 이더라도 여기 최고권 보인가요? 동그라미.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행사인데 그렇죠? 행사할 수 있다. 최고권은 아까 뭐라고 했죠? 선이 악이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이렇게. 자, 10번, 11번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 본인이 확답을 바랬다 발신하지 않았다 바라지 않으면 추인 안고 추인 거절한 거 추인을 뭐한 걸로 거절로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추인한 걸로 본다 했으니까 이건 X가 되는 지문이죠. 추인한 게 아니라 추인을 거절한 걸로 봐야죠. 12번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예요? 악의자다라는 거잖아요. 악의자는 철회권 행사가 돼야 안 돼요. 철회권 행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철회권 누구만 행사하는 거죠? 선의 자만 행사예요. 다시 해볼게요. 최고권은 선악 불문 철회권은 누구만 선의 자만 이거 정말 잘 나와요. 10번하고 12번은 비교가 되지 원래는 두 개가 그래서 할 수 없다 5가 되는 거죠. 알았으니까 13번 가볼까요? 상대방이 적법하게 계약을 뭐 했다 그랬어요? 철회 동그라미 철회 철회가 되면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철회가 되면 유효, 무효? 무효 계약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철회가 됐어요. 그럼 이건 무효가 된 거죠. 이제 그러면 무효가 됐으니까 본인은 계약의 초인을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철회권하고 추임권은 효과가 상반되잖아요. 철회권을 먼저 했으니까 추임 못하는 거지. 올해 32의 지문이에요. 이게 본인이 거절했단 말이에요. 거절권을 행사하면 부당이등이든 소유권 이전등이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거절해버리면 무효가 되니까 상속 나왔네? 이건 14번가처럼 나오면 진짜 땡큐해요. 얘는요. 왜? 상속 나오면 끝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네. 내용 안 봤어요. 이건 틀린 거예요. 왜? 상속은 무조건 밑에가 업어와야 돼. 없다가 정답이라니까. 그런데 지금 상속 나왔는데 있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제 말을 좀 알아들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상속은 무권대 지위에서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나와야 된다고 없다고 나와야 이게 옳은 지문인데 있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상속은. 15번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 책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무권대리 책임을 지는데 이게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조건요. 무조건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권대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 이 무권대리 책임이 우리 선범위에는 전체 민법을 따져도 7개 정도밖에 없어요. 원래 고위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지거든요. 그런데 고위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엄청나게 무거운 거거든요. 우리 선범위는 3개가 있어요. 그게. 3개가. 나중에 가면. 하나가 뭐냐면 여기 나중에 법정 대리인이 있어요.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해요. 복대리를. 그럼 복대리인의 책임에 대해서가 무과실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무권대리. 이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책임이 무과실 책임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계약법에 나오는데 다음 주에 배울 건데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좀 어렵습니다만 담보 책임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무과실 책임이에요. 우리 선범위는 고위과실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입니다. 옳은 정답이고요. 15번, 16번을 문궈놓으면 될 것 같아요. 16번 무권대리 행위가 무권대리 과실이 없이 과실이 없어요. 제3자의 사기 기망의 위법행위고 약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권대리 내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라는 말 보이죠. 면제되지 않는다는 건 책임을 진다는 의미거든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무권대리는 고위과실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면제되지 않는다 그러면 옳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17번 본인의 추인을 거절했어요.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에도 거절했죠. 거절하면 뭐가 되는 거죠? 확정점? 무효가 된 거잖아요. 거절했으니까. 무권대리니 제한능력자입니다. 제한능력자 위에다가 미성년자 쓰세요. 그럼 미성년자에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한능력자, 이행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어요. 미성년자에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18번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악의자, 악의자,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과실,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그럼 상대방에게 악의가 있었거나 과실이 있었다면 무권대리인에게는 물권대리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이게 무슨 뜻인지 봐봐요 지금 이 사람이 지워졌네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거예요 지문을 해석 능력이 없어도 문제를 못 푸는 거지 해석 능력만 있으면 다 풀어요 모든 사람들이 상식이기 때문에 갑이 의리고 병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대리권 없는 무권이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얘가 무권이라는 걸 알았어요 얘가 대리권 없다는 걸 알면서 계약을 했어요 이게 악이라는 거야 얘가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주의만 좀 살펴봤으면 알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과실이 있다고 그럼 상대방에게 뭐가 있는 거야? 악이가 있거나 과실이 있었다면 얘한테 책임을 묻는 건 어불성설 아닐까요? 얘가 미친 사람 아닌가? 대리권이 없는데 갑에 대린 의린데요 하면서 팔더란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은 그걸 알고 계약을 맺은 거야 그럼 얘도 이상한 애 아니에요? 그럼 얘가 얘한테 어떻게 책임을 물어요? 그럼 이 상대방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돼요 즉 의리 대리권이 있다고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계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폐를 까니까 무권되리라 그럼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을 모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의리 무권되리라는 걸 알면서 계약을 했다면 상대방을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요 알면서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이거 악의 과실이 있다면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무권들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무권들이 선택인가요? 누가 선택을 해야 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데 둘 중에 누가 선택을 해요? 이건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무권들이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책임을 진다 이건 X가 됐죠 그래서 19개인데 이게 실제로 이 그림 있잖아요 아까 이 그림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다는 전제에서 이게 풀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그런데 지금은 내가 방금 강의한 게 좀 시간이 오바됐는데 실제는 이 강의가 5월 정도의 수준을 지금 내가 강의한 거예요 방금 그런데 받아들이긴 하죠 저번에 한 번 했고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이걸 프린트를 포켓 속에 넣어갖고 다니면서 그냥 읽으시라는 거죠 시간 날 때 그냥 책 속에 넣어가지고 보관하다가 버리지 말고 아무 때나 읽을 수 있도록 들고 다니다가 읽으시면 돼요 알겠죠? 아니면 휴대폰 찍어가지고 확대했다 느렸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했고 다음 주에 오면 제가 무효 취소를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OX 문제로 그럼 민법 총칙만 OX 문제를 냅다 한 두 달 정도 풀잖아요 그럼 문제를 풀어내는 테크닉이 길러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참 짐들이거든요 우리가 막연하게 배우긴 배워요 이걸 배우긴 배우는데 얘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나온지를 모른다고 그럼 이걸 응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두 개를 같이 잡아가라면 나중에 5월 달 정도 보면 민법을 좀 풀어내는데 테크닉이 좀 생겨요 그걸 하지 않고 계속 내용만 배우다가 막상 문제를 보면 이 문제가 나한테 똘망똘망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문제가 나를 그런데 내가 가를 모른 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이 좀 빨리 올라와야 돼요 적응 능력이 그래서 미리 하는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젠 계약법으로 와보실래요? 저번 주에 연결해가지고 계약법을 하나 보고 좀 보고 쉴게요 428페이지로 한번 와보세요 428페이지 오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보이신가요? 자 이제 욕을 할 건데요 이 부분은 두 개를 같이 잡아 나가야 돼요 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하고 하나를 내가 더 볼게요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들 교과서는 437페이지요 437페이지 여기를 보면 되거든요 437페이지 잠깐만요 437페이지인데 거기 보면 위험부담이라고 써져 있지 않아요? 자 거기를 하나 좀 정리할 건데요 제가 우리가 계약법을 이걸 봐요 여러분들이 계약법을 항상 무기를 삼아야 돼요 이번에 민법에서 가장 효자 노를 했던 게 물건하고 계약이거든요 계약법은 총 10문제가 나옵니다 배정 자체가 10문제 정해져 있어요 문제는 65번부터예요 그래서 74번까지 문제가 배정이 돼요 여기가 계약법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A형이든 B형이든 책형이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계약법은 우리가 서설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계약의 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개의 의사가 대립되다가 하나의 합치점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저번 주에 우리가 계약의 종류라고 하는 걸 하나 약간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약에 뭐가 있었냐면 성립이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논점이 청약하고 승낙이에요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하고 그 다음에 의사실현, 그 다음에 교차청약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하나 더 들어오는 게 지금 계약 책임상 과실 책임이고 이게 끝나면 계약의 효력이죠 왜 그러냐면 성립이 됐으면 효력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효과가 성립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계약이 어떻게 돼요? 소멸되는 거 소멸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해제 라고 해요 해제 이게 좀 어렵습니다만 그 다음에 계약의 강론이라고 해서 매매계약, 그 다음에 교환계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어디가 중요해요? 라고 묻는다면 다 중요해요 계약은 양이 적거든요 근데 열 문제가 배정이 되다 보니까 무조건 얘는 한 문제예요 얘는 한 문제 여기가 보통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얘는 무조건 예전에 한 문제, 두 문제 나오는데 두 문제 계산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나오고 얘가 두 문제, 얘가 한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얘는 두 문제예요 보통 하나 이렇게 좀 계산하면 될 건데 골고루 나와요 전체가 자 그럼 이걸 하나 개념을 정리하자고 저번 주에 제가 청약과 승낙을 이야기를 했죠 청약과 승낙 이따가 물어볼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준비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이걸 민총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민총으로 가면 목적 있죠 목적, 법률 행위 목적, 계약의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다당성이 있어야 된다 거기서 가능의 반대가 뭐였죠? 가능의 반대가? 불가능, 불가능을 줄여서 뭐라고 그래? 불릉, 불릉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의리한 사람하고 1억의 계약을 맺을 겁니다 항상 똑같아요 집 계약입니다 이거 물어보지 마요 이건 쇼 아니에요? 한글을 쇼 해가지고 와서 물어보는데 이건 집이에요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언제 했냐? 5월 1일 날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잔금은 6월 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5월 1일로 제가 항상 이걸 똑같아요 내년도 5월 1일이고 똑같이 쓰는데 제가 5월 1일을 썼던 이유는 그건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건 제 나름대로 이유가 내가 죽을 때 5월에 죽었으면 괜찮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따뜻한 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기온이 너무 따뜻해서 이걸 3월로 바꿔놔야 되거든요 이게 땅 파기 좋고 그래서 바꿔야 되는데 지금 5월 달이면 엄청 뜨겁잖아요 날씨가 뜨거워져가지고 그래서 3월로 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 잘 5월 1일로 계속 하는 이유가 봄철이 되어야 내가 죽어도 애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 번 찾아와서 꽃이라도 꽂아놓고 갈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왔다 하는 흔적이라도 남겨놔야지 5월 1일 그런데 얘가 뭐예요? 집이 있잖아요 이 집이 여기서 이 집이 소실됐어요 4월 30일 날 이렇게 이게 소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을 하기 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계약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집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원시적 불능 집이 없는데 어떻게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집이 없어졌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초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집이 많다고 백체라고 그렇죠? 백체인데 그중에 하나가 자연 발화돼가지고 타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음 날 알게 된 거지 이걸 그럼 집을 계약을 할 때는 5월 1일 날 집은 있었어요 집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6월 1일 날 이 사이에서 이 집이 소실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럼 이걸 우리가 뭐냐? 계약 이후에 소실됐죠? 이걸 뭐라 그래요? 후발적 불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계약 이후에 소실됐다 후발적 얘는 원시적 불능 그럽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원시적 불능을 가지고 빼 나와볼게요 이걸 이렇게 가져옵니다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은 두 개 구별할 수 있죠 지금 원시적 불능에서요 이걸 하나 나눠볼게요 첫 번째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인데 원시적 불능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계약은 성립이 됐나요? 계약은 성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성립은? 성립은? 된 거예요 됐는데 효력이 없어요 이건 무효라는 의미예요 알겠죠? 성립은 됐는데 효력이 없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두 개를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가 뭐냐면 이 집이 전부가 불타버린 거야 전부가 불탄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전부가 불탔어 그게 뭐라고 하냐고 전부 전소라고? 그건 소방수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건 전부 불능 그래요 전부가 불타서 없어졌으니까 불가능하니까 이게 전부 불능이에요 자, 불능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다 100평을 사고 팔았어 그런데 80평밖에 안 돼 방이 세 칸이라고 했는데 한 칸이 없어지고 두 칸밖에 안 돼 이걸 뭐라고 하죠? 일부가 불능이에요 전부 불능을 이야기해 보면 이거예요 지금 갑이란 매도인은 집을 팔 때 당연히 뭐야? 집이 있다고 생각해서 집을 팔았죠 그런데 을은 은행 가서 뭐야? 이 집 괜찮아 하고 대출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왜? 4월 30일에 불났는데요 4월 29일에 현장 답사를 했거든 집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은행 와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다 샀어 매매계약을 5월 1일에 했다고 중개수수료도 줬습니다 그런데 5월 2일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을 미안해 가서 보니까 집이 없더라 나 그 계약 없었던 걸 할게 하고 가버립니다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는 집이 있을 거라고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출까지 받았죠 중개수료 줬죠 그런데 집이 없다고 그냥 가버리면 얘는 불치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민법에다가 원시적 불능 시 원시적 불능의 전부 불능이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규정에 뒀어요 여기가 뭐냐 계약을 체결상이라 그래요 이게 위상자인데 실제 이걸 뭐라고 읽으면 과정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중에 매도인이에요 매도인 여기 갑이죠 매도인에게 뭐가 있다는 거야? 과실이 있었다 이거요 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도 안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걸 붙여 읽으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매도인에게 실수가 있더라 이거죠 실수가 그 책임을 매수자에게 져줘라 이런 의미예요 이걸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이렇게 불러요 그럼 계약 체결상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이렇게 부른다고요 자 그러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오려면 이런 거예요 갑이란 사람이요 갑이 자 여기 1번 이거예요 좋아하는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만 원시적 불농이어야 돼 플러스 전부 불농 일부 불농 전부 불농일 때만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요 집을 파는 사람이 누구죠 집을 파는 사람이 매도인 누구예요 갑 그렇죠 그럼 갑에게는 갑은 집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난 집이 있다고 믿고 계약을 했어요 갑이 그럼 책임 못 물어요 왜 과실이 없으니까 즉 책임을 물으려면 매도인에게 아기가 있었거나 또는 실수가 있었어야 돼요 이게 있었어야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이 책임이 나올 수가 있다고 반대로 자 세 번째 매수자가 누구예요 을이잖아요 그런데 을도 가만히 보니까 화제가 났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 그러면서 계약을 체결했어 그럼 이 사람한테는 책임을 물어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매수인은 반드시 선의이고 보라하스 뭐예요? 무과실일 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대체 책임지라는데 책임이 뭘까요? 두 개를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비용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죠 예를 들면 계약서 작성 비용 대출 이자 교통비 식사비 중개 수수료 뭔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1억짜리를 집을 사가지고 얘가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그럼 차액금이 얼마예요? 5천 이걸 전매 차액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전매 차액금이라 그래요 그럼 이 계약을 체결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신뢰배상이라고 해요 신뢰배상 준비비 비용 그다음에 이걸 만약에 1억에 사가지고 1억 5천에 팔았다면 차액금이 나오죠 이것을 이행 이익이라고 해요 이행 이익 그럼 우리가 손해배상은 보통 이행 이익 전매 차액금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이라고 우리가 보통 쓰는 용어들은 그러면 여기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나온 거죠 그때는 뭘로 가라는가 여기는 계약의 신뢰배상을 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해요 이행 배상이 아니고 이행 이익이 아니고 신뢰배상 들어간 비용 대출이자 중개수수료 식사비 교통비를 누가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이 요건을 갖추면 해주라 이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에요 이 책임이 신뢰배상이에요 원칙은 이것만 신뢰배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행 배상이에요 우리 민법 전반에 손해배상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전매 차액금 자 그러면 이걸 이 요건 이게 요건인데 이걸 뒤집어 볼게요 매도자에게 매도자에게 매도자가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야 그리고 매수자도 선이 무과실이야 그럼 담보 책임이 안 나와요 거꾸로 자 얘는 악이 과실이죠 그런데 매수자가 악이이고 또는 과실이 있어 매수자가 그러면 안 나와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악우가 딱 맞아떨어져야 나와요 둘 중에 하나가 얘가 악이 과실이야 되는데 매도자가 선이 무과실이에요 얘도 선이 무과실이에요 안 나와 반대로 매수자가 매도자가 악이 과실인데 매수자도 악이 과실이에요 그럼 안 나와요 반드시 이 두 개의 악우가 맞아야 돼요 엇박자가 나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절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28회 땐가 한번 물어보긴 했거든요 좋아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 정도 사이즈는 나중에 5월달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응용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억 안 해도 된다는 거지만 대략은 아시겠어요 계약체결상 과실 용어만 해석하세요 계약체결상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실수가 있으니까 그걸 누구에게 매수자에게 책임을 져줘라 이런 의미예요 무슨 책임을 져요 신뢰배상 준비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것만 물어주라 이거예요 지금 그게 딱 개념이에요 지금 그런데 제가 좀 더 들어간 거지만 이게 끝난 거야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다 여기에 하나만 더 붙이면 되요 부당파기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아직은 건들기 좀 어렵고 그래서 이 정도가 내용이에요 조금은 이해 되나요? 이해가 되면 좀 쉬었다 오고요 이해가 안 되면 더 하고요 이해가 돼요? 좀 쉬었다 오세요 이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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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